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동영사회차네요 마지막 수업이네요 음 벌써 아쉽군요 자 일단 사회 보죠 난이도는 좀 제가 조정해서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은 했으나 원래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항상 다 어렵죠 근데 이제 쉽다 어렵다 의 기준은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60점을 맞기에 쉬웠냐 어렵냐 이게 이제 난이도의 조절인 거고 항상 100점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죠 어려운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다 있으니까 그런 거에 욕심 내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걸 맞추려고 고집부리다가 시간이 모자랐다거나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두 번 세 번 읽으면 안 되고 넘어가는 연습 좀 하시라고 함정을 몇 개 넣는데 그 문제들이 20% 정답률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좀 고민을 좀 하신 건지 아니면 다 그냥 넘어간 건지 한번 보죠 자 사회차 1번 문제 자 부동산업의 분류에서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의 분류 이건 우리 다 암기하고 있죠 일단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과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임대미 공급업을 다시 두 개로 나누면 임대업 그 다음에 개발미 공급업이죠 개발미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되죠 자 이렇게 구분되는 건 기본으로 암기되어야 되고 우리 부동산업과 관련 없는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건금투 기관은 기관은 관련이 없더라 라는 거죠 이 건이 뭐예요 건설업 건축업은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 분류하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금융업 투자업 관련 없고 이게 관리업의 앞에 붙어 있는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관련이 없더라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되어 있어야죠 그럼 딱 보자마자 건설업이 눈에 딱 띄었어야 돼요 개발미 건설업이 아니라 개발미 공급업이라고 나와야죠 근데 이것도 65%예요 정답률이 그러니까 좀 더 더 우리가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되니까 뭔가를 잘못 체크했을 거예요 일단 보죠 중개업 맞죠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부동산의 중개업이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업 어떤 건물이든 임대업 다 맞는 거고 근데 이 관리업이 들어가면 주의해야죠 앞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기타 부동산 시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거용 비주거용은 다 가능하고 자문업 맞죠 투자업은 안 되지만 투자 자문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는 거죠 개발미 공급업이라고 나와야 되고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이거 딱 눈에 띄었어야 되고 그래서 쉽게 답 찾고 넘어갔어야 되고 자 그런데 이거 틀렸다면 다시 한번 표준산업 분류의 부동산업 구분 한번 다시 하고 이 암기 코드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죠 토지에 분류해서 자 이건 항상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테마였죠 자 이 행진은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나왔어요 자 용도적 지역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라고 나왔는데 자 문상을 좀 길게 나왔어요 어렵게 보이려고 자 용도적 지역이 뭐예요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우리 감정평가사상 딱 세 개로만 분류한다 그랬어요 뭐 택지 농지 임지 그래서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이 분류 중 세분된 지역이 뭐냐면 택지 농지 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임지를 얘기하는데 이거 내서 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용도 지역 분류된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을 얘기하는 거야 전환되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 맞는 거죠 틀린 게 없어요 또 감정평가 제가 특강 했을 때 그 들었던 분들은 이 지문이 좀 기억이 날 거고 자 이행지를 가장 어렵게 표현된 지문이었어요 어찌 됐거나 용도 지역 분류된 용도 지역 내에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나머지 틀린 거 한번 이것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정착물이 없고 깨끗한 사법상과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이라고 나왔는데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다 받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걸 낮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착물 없고 사법상의 제한만 없어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가 돼야 되고 자 등기등록단이 나오면 뭐다 필지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 범위에 등기등록단이 필지 법지라고 얘기하는 건 소유권은 인정되죠 등기부는 있는데 경사져서 활용실액이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고 자 4번에 보니까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토지라고 나왔어요 이건 공지를 얘기하는 거죠 공지 공한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도시 토지를 공한지라고 하죠 공한지세가 있었어요 투기적 요소로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작용으로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바로 폐지된 거죠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중에 공한지세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5번에 보니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한다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일단지라고 얘기하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이때 두 필지라는 것도 기억해놔야죠 여러 필지를 얘기할 때 두 개 이상의 묶음을 일단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감정평가에서 원래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지는 일괄평가한다라고 연결돼야 돼요 자 2번도 어렵지 않고 많이 맞았고 가장 높은 적납률이었고 잘하셨고 3번 보죠 토지의 특성 자 부중성 만들지 못해서 그러면 유한하니까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수요가 수요자가 경쟁할 거예요 차지하려고 그러면 지가가 뭐한다? 비싸진다 지대가 뭐한다? 비싸진다 지대가 비싸진다를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했고 그럼 땅가 비싸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연결이 쭉 맞는 거고 자 두번째 보죠 정보라고 나왔네 정보 수집이 어려워 그럼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정보의 비공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숨겨져 있으면 알기 어려우니까 서로 거래할 때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걸 다른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비대칭성 그러니까 거래할 때 정보를 알려고 돈을 많이 쓸 수 있겠다 개별성 맞죠? 이제 얘가 답으로 나올 때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정보 나오면 개별성 자 3번에 보니까 지역화 이렇게 나왔고 임장활동이라고 나왔네요 이거 안 해오면 우리 시험장 가지 않는다 그랬어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죠 이 지역이 나왔어요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임장활동하는 건 이건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정보를 알려고 할 때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활동인데 물건을 가져올 수 없고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부동성 때문에 물건이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현장에 임해서 정부 활동해야 된다가 임장활동이었어요 지역화 임장활동 부동성 맞고 4번에 보니까 가치의 정의 장래 벌 돈을 현재 값으로 땡겨온 것을 이걸 가치라고 하고 이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우리가 가액을 구하는 것 수익환원법이죠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이걸 가치로 정의하는데 얘는 뭐와 관련이 있냐 영속성 이게 장래래요 장래 이 장래라는 건 토지에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 수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가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고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을 잘해야 되겠네 일어나지 않은 일 그래서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영속성 가치 수익환원법 예측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장래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너스죠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과 전환은 이 전환은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늘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무슨 공급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 뭐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건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공급 곡선에서 PQ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야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 물리적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이다 라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수직선이다라는 건 물리적 공급이 증가되지를 못한다 이건 무슨 성? 부중성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옳게 바꾸면 부중성으로 토지의 순수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이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니까 용도적 경제적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오른 지문이 되는 거죠 기본 문장이었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건설 나왔으니까 이 건설은 공급에 대한 얘기죠 뒤에 보니까 가격을 하락시킨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 변했을 건데 수요 공급이라는 얘기 대신에 건설 나왔으니까 공급 요인이고 임금이 올랐다라면 공급이 감소됐겠네요 그래서 공급 감소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을 뭐한다? 상승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수요량의 정인데 용어 해석할 때 수요량은 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죠 그래서 구매한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으로 사전적 개념이다 라고 나와야죠 수요량은 구매하려고 하는 공급량은 판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 중요했던 거였죠 3번에 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해당 재화 가격 변화 때문이다 라고 나왔는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건 수요량의 변화니까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나야죠 근데 곡선 이동했으니까 이건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의 요인이 변화되어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요 곡선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수요선 세세가 이동하는 건 수요의 변화니까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해야 된다 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서 이 문제가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수요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급이 나왔어요 공급을 해석하지 못해서 주의할 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다 가격 기대 또는 가격의 예상이 나올 때는 이거 나올 때 여기 뒤에가 수요인지 공급인지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한번 생각해보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야 나중에 내가 득을 볼 수 있겠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팔아야 되겠다 지금만 팔고 나중에 팔아야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한 경우에 수요는 감소하게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수요는 증가하지만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공급은 감소한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팔고 나중에 팔아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얘가 원인이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라 기대에 의한 거니까 공급의 변화로 공급 곡선 이동해야죠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얘가 맞네요 이 4번을 많이 좀 실수했던 건 수요로 생각해가지고 수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얘기한 거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경제론에서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가격의 예상이 나올 때는 수요인지 공급인지 이게 수요일 때와 공급일 때가 정반대로 결과가 나타나니까 가격 기대가 나오면 수요 공급을 꼭 잘 확인해야 된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자 보유세가 인상되면 세금이 인상됐으니까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 답이 없네 라고 하면서 고민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수요로 생각해서 착각했다라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안 돼요 한 번 딱 답이 안 나왔다라면 어 지금 상태는 답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뒤에 문제 다 풀고 시간 남으면 한 번 천천히 한 번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5번 보죠 자 계산 문제인데 공급량이 300이라고 나왔고 자 수요함수가 이거에서 이걸로 변했다 이건 뭐 기본적인 문제죠 무조건 풀어서 맞췄어야죠 자 그러면 공급량이 300이니까 우리가 공급 곡선을 공급은 Q는 30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수직선 완전 비탄력 얘기하는 거죠 이걸 딱 보자마자 양은 언제나 300으로 일정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일 거고 자 수요함수가 보니까 수요함수는 Q는 1400-P에서 Q는 1800-3P로 갔다 자 공급은 변함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 대입할 것이 얘밖에 없어요 Q는 300이라고 이건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언제나 양은 얼마? 300 균형일 때도 양은 얼마? 300이에요 균형량은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균형량을 물어보면 무조건 3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Q를 30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럼 P가 넘어가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1400-300으로 바뀌어지겠네요 이 3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그럼 P는 얼마? 110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도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3P가 되고 300이 넘어가면 1500이 될 거니까 P는 얼마? 500 그래서 얼마가 준다 600이 줄어든다 하락한다 이건 뭐 1분 내에 무조건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얘의 함수식이 Q는 300 Q는 숫자 나오는 게 완전 비탄력 수직선을 얘기한다 P는 숫자 나오면 완전 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수평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고 자 6번 이것도 좀 많이 틀렸는데 이 문제 중요하다고 어렵지만 우리 많이 연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어떤 게 좀 어려운 건지 좀 스스로 해석을 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왜 매번 냈는데 이렇게 많이 틀릴까 자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의 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근데 곡선이 이동하면서 양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원인이 주택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 이외 요인에 의해서 이외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해야 수요량이 증가해야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는 건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죠 주택가격 변하는 건 이건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니까 자 그리고 수요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건설 건축 생산 이런 거 나오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공급과만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건축 원자재 이건 나온 건 이건 수요와 관련이 없고 공급과만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것들이 이제 곡선을 이동시키는 나머지 원인이었는데 얘가 우측으로 이동하려게 하는 걸 좀 찾아보죠 자 DTI가 하락했다 LTV DTI는 대출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죠 얘가 상승하면 대출금이 많아지고 하락하면 대출금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내려갔으니까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죠 대출금이 대출금의 규모가 작아지는 걸 얘기하니까 수요의 감소 자축할 거고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다 얘와 얘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시장 이자율은 대출 금리 얘기하는 거죠 대출금리가 싸졌대 그럼 대출 받기가 쉽겠죠 용이하겠지 그래서 대출 받기가 용이하니까 수요의 증가 이렇게 될 거고 자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수요의 변화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올라갈 거를 예상하면 사겠지 떨어질 거를 예상하면 사요 안 사요 안 사 이건 수요의 된 얘기니까 안 산다 자체 자 그리고 언제나 대체제 부안제는 무조건 경제론의 필수죠 자 대출관계인 재화 가격이 내려갔대요 자 그러면 이 재화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싸니까 사죠 대출관계래요 그러면 이 주택은 얘를 샀으니까 이 주택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해당 재화인 주택은 안 산다 좌측으로 자 보안관계에 있는 이 재화를 샀대요 보안관계에 있는 이 재화를 샀다라고 나왔어요 보안제는 살 때 산다 얘 샀으니까 그럼 이 주택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건 두 개 이렇게 D급과 시요 D급과 시요 이렇게 두 개다 근데 정답률은 30% 어려운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우리 정말로 1년 동안 많이 풀었으니까 나오면 내가 실수한 거 잘 찾아서 특히 LTV DTI란 말과 시장 금리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쪽 해석해놓고 얘는 무조건 올해 많이 좀 시장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일이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 많아진다 하향되면 대출금이 줄어든다 금융정책을 얘기하는 거죠